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도가 홍해공원 내 도민 참여숲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, 단체 등과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기업과 단체의 기부금은 총 4억 1,100만 원이며 4차 모금까지의 누적 기부금은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기부금은 홍해공원 내 산책로 등에 가로수를 심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기부 주체별 숲 조성이나 개인 명패 제작 등 도민 참여숲의 의미를 부각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.